아 아 아 아 아 아 세이브할걸 아이씨 아 아 아 여기서 실수를 네 저 VR 사주세요 그러면은 이미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퓨즈를 잽싸게 빼가지고 튀는가 아니면 몇몇 구간에 있는 레크리에이션실이나 침실에 있는 아이템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아 고민되네 레크리에이션실 빨리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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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사실 라이프는 별 필요 없었다고 한다 그렇지 그렇지 이 원격폭탄들이야말로 나의 생명줄이 되어줄 아이템들이지 안되요 풀스포 VR은 풀스포용으로만 나온 게임기입니다 그 주변기기입니다 안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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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쌍 야 이런 비매너가 어딨냐 뛰어뛰어뛰어뛰어 으아 아우 자 이제 3층에서 케이블만 얻어갖고 가면 되니까 또 세이브 한번 하게 해야죠 어차피 이 파트에서 적들 잡아봤자 탄만 낭비하는거고 물론 부득이하게 잡아야 되는 적들도 있겠지만 이 애들은 아니에요 저거죠 얘들은 아니에요 얘들은 아니에요 자 이제 3층으로 자 뭐가 나오냐 아 맞아 이거 피지 잡으면 돼지 나왔지 그러고 보니까 노멀에서는 어 어 좋지 않은데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간이 부족하다니 이게 말이야 사람이야 아유 망했다 뭐가 아유 버려 씨 화약 도망친다 도망칠 수 있다 오우 야 하하하하하하 이야 와 아 아 입에서 설사 뿜지 말란 말이야 더러우니까 아 어 지나갑니다요 어 풋 하하하하 킬 czy 퓨즈 하드는 정답일거같아야지 바로 내려가 와아 그러니까 웨이팅 으아 아 아 아 으아 자 어디서부터니 그러면 기다려 나와라 나와라 너네 거기 떨어졌어 죽었어 떨어져서 죽었어 써야겠네 거치 1 1 2 1 1 원래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 디지친구가 또 나와주는데 또 나오려나 이거 친구야 그러지마 아 와 막 뛰는거 보소 아 오지마 하하하하하하 어이구 어이구 도막쳐 어이구 위험해 어이구 돼지는 위험해 이 돼지는 매우 위험한 돼지야 아 여기도 이게 있었구나 에단 내가 왔어 아 에단 아 아 근데 이제 이거 이블리 그거 선택하면은 조 선택하면 에단 영혼에 맞딱이 까야되는데 아 에단 니아랑 맞딱이 까야되는데 아 오우 쵸우 어 어 엄청 무섭네 아 아 자동지장 떴었나요 확인을 못했었는데 그래 뭐 자동지장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뭐. 네 루카스 뭐 이집 모든 사람들이 다 조정당한거에요. 조는 약간 그거에서 빠져나오는 페이스고. 노몬에서도 있고 어떤 어느 루트에서나 이 이벤트 있어요? 못보신거겠죠? 아니요. 너는 못먹지 못한거에요. 너는 못먹지 못한거에요. 너는 못먹지 못한거에요. 너는 다른 사람은요. 그냥 미야. 미야한테 그 메시지요. 그래서 미야한테 그 메시지요. Listen. 그 여자친구 그냥 원하는거에요. 너의 주인공 그녀의 주인공 알아요? 그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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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에이븐 내 가족을 제공해 제발 제발 예 이거 환상 비슷한거죠 환상이라기보다는 아마 감염자끼리의 커넥션? 커넥터? 뭐 이런거 정신적인 소통 아 심장끌깃쫌기라네 하드에선 또 어쩔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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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 흠 네 제가 더 오래 안 겨눌 미야 미야 Without me 빠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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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루 제발, 제발, 제발 어우 한 번에 갔다 잘가 미아야 이 싸움이 원래 조를 선택하지 않고 미아를 선택하면 없는거죠 유튜브에 올린 노멀파트 보시면 아실텐데 아 지는줄 알았네 역시 빠루는 강력해 자 이제 이쪽입니다 그래 버리스 넌 이제 나한테 죽는다 그 전에 내가 죽겠다 저 미아파트에서 탄을 많이 킵해놨으니까 사실 몇몇 구간만 잘 넘어가면 뭐 그렇게 큰게 어렵진 않을거에요 이제 남은 파트가 근데 남은 파트가 그 남은 몇몇 안되는 파트가 좀 하드코어에서 그렇지 네 멀티엔딩이에요 아 근데 내 생각보다 일찍 깨버렸어 난 솔직히 이거 한 일주일 컨텐츠 잡았는데 일주일은 4반가 아무튼 3,4일 컨텐츠 잡았는데 진짜 이틀안에 이틀만에 끝내버리네 뭐하지 그럼 이제 딱히 알것도 없는데 딱히 알것도 없는데 조를 선택했습니다 자 자 자 미아의 물건을 받았다 어차피 좋습니다. 저희는 이곳에 왔습니다. 제가 한번 볼게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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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호는 버려. 필요없어. 그래도 뭐 이번의 차이도 그럭저럭 물량 많이 모아놨네. 모았네. 읽을 정도면 꾸시죠. 어이 또 아홉개 모았어. 주화를. 안정지 사자. 이게. 이게 세장전 속도가 중요해.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줘. 어머. 불리제. 음. 음. 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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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 실패 좋아 이리와 설마 아이템을 이정도 갖고 있는데 지게..죽겠어?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름 죽기가 더 어려운 조합이긴 한데 아마 이블린 자체가 초능력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는 아이일거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아이? 그런거일건데 문서 제가 읽어드린거 노멀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거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많이 봐 자 한번쓰고 아 야 아 Maryland 아 아이씨 막판을 위해서 좀 맡겨야된다고 왕격탄을 있어요 퀵턴 있는데 느려요 움직이는 것도 느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안 되겠다 여기를 지금 이걸 최대한 아끼려고 그랬는데 더 아껴야 이거 그냥 써야겠다. 아까 그 내발 달린 놈한테는 밥이 없어. 써야 돼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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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소리가 너무ällt고 소리가 너무 안나와 소리가 너무 힘들어 소리가 너무 힘들어 으얽~~ 니가 나가자라 빨리 빨리 아야 아야 악! 으흐 으 막 했어요 죽어 죽으라구 아아 나 찐짜 잼밉 으음 시작 야 괜찮아 아직 회복량 남아있어 원래 여기 매그넘탄이 있는데 없네 여기도 원래 폭탄이 샷건탄을 주네요 자자 안죽었어? 어? 이야아 대박